한 대씩 맞을만한데? 그죠? 포킹 좀 하면서 싸우자고 그치 자용 가버려 어쩔건데 카르마 만트라큐 있으니까 오케이 5골드 어? 내시 먹으면 레벨업 되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빠지죠 이거를 못먹게 하고 싶었는데 먹었네 결국 2렙 아마 빨리 될거거든요 저 뭔가 전멸평타기 애매해가지고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다 그쵸? 확실치는 않지만 아리노텔 아비 어디로 갔지? 여깄다 전멸쓰면 반응을 했지만 거리가 갔네요 거리가 되네 가자 가자 좋습니다 이런거 와도 먹여주고 전혀 모르는 눈치 뭐가 안되겠네 근데 와 이걸 잡아? 뭔데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잃고 내셔가면 초반 너무 약하지 않나요? 이 판 끝나고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템트레일 왜 이렇게 가는지랑 장점이 뭔지 사비 봉을 그냥 바로 쓰네? 좀 재다가 쓸줄 알았는데 어 왜 이러세요 아파요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좋아요 여기 딱 한 번 더 딱 오케이 그분은 맞췄어 사비 나 이거 좀 위험한데? 계속 밀기 해도 되나 이거?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근데 멈출 수 없어 위험한거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손 오케이 어우 너무 맛있다 그런거 꿀맛 저걸요? 사실 카소스 궁 인식 못했음 그냥 또르김 이건 올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안맞아? 헤라잉 가보래요? W를 쓸까? 전멸을 쓸까? 하다가 뭔가 못 맞힐 것 같애 어? 어 제가 뭐 할게 있을까요? 어? 없을 것 같은데? 진사가 끝났네? 어? 에라 모르겠다 저거요? 승리 승리 EPS가 너무 딸려요 너무 별로야 내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심함 그래서 무조건 1코어로 내셔를 갑니다 W 진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진화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어? 광전사를 못삼 신비의 신발 찍어가지고 빨리 감기 자 신발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그.. 아직 진화가 안되요 보면 아직 15%가 부족하죠 근데 성장공속이 있어가지고 11렙 딱 찍으면 되거든요 11렙에 딱 진화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개 나오면 W랑 이진화가 돼요 W랑 이진화가 되고 연우는 첫 귀환에 삽니다 아 우리 시작템이 수학이낫을 가는 이유가 수학이낫을 안가면 큐진화가 양피지가 나와야 딱 되거든요 보통템 이거 만화문에 스택이 차가지고 근데 수학이낫 스타트를 해서 이걸 안팔면 만화 추정해도 큐진화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템트리가 되면 3진화가 다 되는거임 그리고 3코어는 보통 루덴 이 친구가 그 멀리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아서 좋더라고 이게 포킹 챔피언인데 DPS가 높은 원래 포킹 챔피언 단점이 뭐예요 붙었을 때 약한거잖아 근데 얘는 붙어도 쌤 그리고 포킹도 야무지게 들어가고 4코어로는 보통 공허가거나 공허가거나 라바논 갑니다 1템 AP템 가면 됨 아무튼 포인트는 선 내셔가 중요하다 선 무라마나 선 루덴 다 가봤는데 선 내셔만 한게 없어요 자 랭타로 가볼까 아니 카멜 정글? 언제적 카멜 정글이요? 4명 언제적 미드 카이사요? 선 내셔 선 내셔 선 내셔 선 내셔 선 내셔 2개나 탔네 잠깐 뺐는데 하필 CS 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아아 너무 아픈데 이거는 나쁘지 않다 킹도 어디갔지? 너무 안보이는데요 아 어 제드 맞췄어야 되는데 그쵸? 사리면서 하자 뭐야 카밀을 잡으러 갔네 제드한테 죽어버렸는데 카밀이 어 솔킬 경험치 때문에 빠르겠다 6랩 그쵸? 원래 6랩이 제가 빠졌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좀 머리 안됨 아니 이걸 내 탓을 하려고 한데 난 가만히 넘어가줬잖아 제드 간다 차라리 죽는게 나을거 같은데 제드한테 죽을거면 처형이 낫지 않을까? 카빙 아니 뭐 0데스 했는데 제드 벌써 4킬이야 어떻게 된거여 좀 억울하네요 그냥 억울한데 뭐 어쩌겠어 그쵸? 억울한 채로 살아야지 밤드라 나왔네 라임 푸시 너무 빠르다 얘들아 나 못 따라갈거 같애 뒤늦게 가주긴 하거든요 배드도 갈거 같은데 좋습니다 굿 역시 조용히 하다보면 이제 복날이 온다 그쵸? 잘해주잖아 세팅 안치고 팀원 믿으니까 그쵸? 절대 날아가지마 이게 날아가면 안좋은 점이 실드가 먼저 빠지고 시작해서 원콤 날수도 있거든요 싸움 도중에 궁쓰는건 상관없는데 선공을 써버리면 애매해질 수가 있다 핑화 하나 사고 갈까 이거는? 와우 핑화 하나 사가자 이건 가져야겠는데? 여기 얻었기 피할건데 궁 아껴버리기 절대 못피하지 바이영 왤케 쎄 이거 어? 뭔가 미니언에 카멜 평타가 들어간거같은? 아 근데 좀 아깝다 케넨이 너무 잘왔다 그쵸? 너무 나가진 않을게요 지금 좋네요 이런거 절대 나가지마 케넨 안보이잖아 여깄다 이 녀석 내가 모를줄 알지 안을켰다고 생각하겠지 어? 뭐야 보임? 언제갔니? 와 바론 이게 먹혀? 대반데? 여긴가? 합의 어우 다행이다 아 근데 바론 뺏긴게 좀 아깝다 아 하지말걸 그랬나? 바로 죽네 아 좋네요 상대 던졌다 이거 아 이걸 안들어와 뭐야 딴 애가 맞았어 근데 마용 윙거 오케이 용을 같이 쳐주죠 이거는? 좋네요 그냥 주네 이거를 어 그거 못 되니? 어 살짝 큰일난거 같기도 하고 저거는 오케이 물 반 고기 반? 안 맞을리가 없지 물 반 고기 반인데 마공용 마공용 먹으니까 좀 좋은데요? 김정? 너무 맛있는데? 한 대씩 맞을만한데 그죠? 토킹 좀 하면서 싸우자고 그쵸 마용 가버려 어쩔건데 에이피 카이사 상대로 홈바 났으면 져야지 뭘 이기려고 하니 홈 나야겠지요 뭐야 저거 아 이러면 안 끝났는데? 호호 데드가 잘 막았는데요 이거를? 이러면 안 끝났는데? 아 이거 가야겠는데 그냥 아 뭐 미니온이요 그쵸 에라 모르겠다 도워라 그냥 가버려 돈이나 쓰고 올까요? 돈 쓰고 텔 풀어야겠다 풀템은 뛰어야지 진동? GG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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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 수고했습니다 손에 수고합니다 수고하셨구요 글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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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킬걸. 네, 아, 성공.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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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